네, 6형 현관 밸런스가 1번부터 6번까지 진짜 기가 막히나 할 정도로 하이프레스에서의 연주 편의성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아이바네즈 6형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스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EHB죠. EHB 종종 나오는 모델인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헤드리스 베이스의 멀티스케일 MS 붙어있는 1506, EHB 1506 MS 모델인데요. 이 EHB의 기본적인 스펙을 살펴보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EHB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됐는데 2020 출시와 함께 바로 화제가 된 그 제품 헤드리스 멀티스케일 베이스 EHB 1005MS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승채씨는 후레쉬베이스 저는 헤드리스 불만리스 해서 9,9 이렇게 나왔고요. EHB 1005 SMS 이거는 숏 멀티스케일이었어요. 숏 멀티스케일 2021년에 했고요. 요거는 그 스커드 시작하자마자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짜게 점수를 줄 때라 아주 피해를 좀 많이 본 모델입니다. 그때는 69.5라는 지금 인플레가 시작도 되기 전 초창기 때 가장 짤 때 받았던 점수라 요거는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점수이긴 합니다. 짧지만 강력한 사운드 본진 먹여 살리는 앞마당 멀티 아무래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확실히 그 이 숏 멀티스케일 자체를 막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이제 스케일이 보통 33인치에서 35인치인데 얘는 30에서 32인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좀 아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EHB 1000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정리가 됐죠. 2023년에 했기 때문에 요거는 75점 나왔습니다. 작은 거인 인체공학 베이스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가장 최근에 썼던 EHB 1005 같은 경우에는 78점 하늘의 동반자 머리를 안 써도 되는 피지컬 원래 그렇죠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하는데 손발이 충분히 튼튼하면 머리가 고생을 안 해도 되죠. 머리를 안 써도 되는 피지컬 이렇게 최근에 했었고요. 이 EHB의 좀 그 특징적인 스펙들을 살펴보자면은 EHB는 그 얼그노믹 바디 디자인이라고 해서 인체공학적인 그런 느낌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슬랜티드 바디백에서 바디 후면부의 상단이 비스듬하게 경사진 디자인으로 제작이 돼서 연주자의 몸에 밀착이 좀 더 잘 됩니다. 칠 때 편해요. 챔버바디 설계가 적용되어서 기존 베이스보다 더 가벼우면서 밸런스, 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그런 설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연습을 오래할 때 피로감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셀러, 스트랩락, 락킹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락킹잭은 뭐 사람들마다 취향이 좀 갈리기는 하지만 락킹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테쳐블 핑거램프에서 그 저기 픽업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램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229만 9천원 가격은 꽤 있습니다. 지금까지 썼던 이 EHB 중에서는 가장 가격이 나가는 모델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4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1mm, 구프레 뚜뚜레는 99mm입니다. 포플로벌 탑 가지고 있어요. 아주 화려한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디는 셀렉티드 라이트웨이트 아프리카 마오가니 바디, 가볍습니다. 넥은 나인피스, 빵야 빵야, 월넛, 그라파이트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는 아주 화려한 후면부에 또 넥 조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 너비가 54mm, 스트링은 다다리오 EXL1705SL 그 오현 그 베이스에다가 그 035 게이지에 1번 줄이 추가가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판공귤반지름은 950mm, 그냥 뭐 거의 뭐 빤빤하다는 얘기죠. 스케일 길이는 보통 이제 멀티스케일이 가져가는 것처럼 32.5에서 35, 825.5mm에서 889mm로 갑니다. 프레스는 24, 미디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스, 노드 스트랜드 커스텀 빅, 스플레이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데리미드 3밴드 EQ에 EQ 바이패스 스위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MR SHS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이거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하기 전에 이 컨트롤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컨트롤은 여기서 볼륨이고요. 그리고 이제 픽업, 밸런서, 그리고 여기서 하이, 로우, 미들, 미들 프레퀀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들 프레퀀시를 제외하고는 가운데 다 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EQ, ON, OFF. 아래로 내리면 ON, 위로 올리면 OFF. 좋습니다. 오늘 이 색상이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아는 색상은 ABL 색상이에요. BIF 색상이 블랙 아이스 플래시라는 색상이 있고, 오늘은 엔틱 브라운 스테인드 로우 글로스 해서 ABL 색상으로 오늘은 리뷰를 해 볼 겁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EQ OFF 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관 밸런스가 밸런스 진짜 좋게 나왔어요. 실제로 편한가요 연주가? 네. 음 좋습니다. 네. OFF 상태에서 앞에 픽업이요. OFF 상태에서 뒤에 픽업이요. OFF 상태에서 뒤에 픽업이요. 와우 좋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EHB 중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좋습니다. 이야. 진짜 장난 아니네. 헷갈린다. 와우 인터내셔 수영합니다. 이제 EQ ON. EQ ON 상태에서 지금 플랫 상태입니다. 걸기만 해도 조금 올라가네요. 네. 네. 요 좋게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EQ 이제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볼까요? 하이 다 올리면 하이 다 올리면 저음 다 올리면 당연하네요. 다 빼면 하이 다 올리면 극명한 차이다. 진짜 극명하네요. 차이가. 오 이거 톤 만들기 되게 되게 레인지 진짜 넓겠네요. 여기서 MIDDLE 이제 프리퀀시 다 끝으로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프리퀀시 조금 올려서 들어보겠습니다. 하이 다 올리면 하이 다 올리면 한결정도 마이입니다. 하이 다 올리면 또 5개의 마이 다 올면 네 이렇게 됐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구요 레인지 톤 레인지가 진짜 넘네 슬랩 들을게요 빡센 슬랩 자 유키온의 슬랩은 귀엽다 오우 밸런스 음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우와 네 반을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밸런스 진짜 좋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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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멋있네요 네 드라이브까지 아주 다양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22 1506ms 네 승체시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네 제 한주평은 최강 인토네이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강 인토네이션 네 6평 현관 밸런스가 1번부터 6번까지 진짜 와 기가 막힌다 할 정도로 하이프레스에서의 연주 편의성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EHB의 존재 이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이 라인업이 이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라인업이구나 아 이러면 진짜 의미가 있다 200만원 초반대의 이 정도 퀄리티의 이런 스펙이라면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쿠드 발표하겠습니다 EHB가 드디어 어떤 한 영역을 또 넘었네요 승체시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구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1, 동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은 점수 차이가 3.4점씩 막 나왔는데 항목까지 다 똑같이 동점이 나온 유일한 기어네요 오늘 81점 드디어 EHB도 80점대의 벽을 깬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기존에 나왔던 78점이 가장 높았거든요 EHB 1005 모델 1005 모델이 78점 그 이전에는 1000 모델이 75점이 되는데 역시나 EHB도 비싸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가 일단 가성비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사운드 점수가 28, 29 받다가 31, 31 이렇게 올라오니까 확실히 사운드에서 좀 기존과는 영역이 다른 그런 퀄리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까지 EHB 중에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었던 EHB 6현 모델 같이 보셨구요 오늘의 모델은 1506ms 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엔 베이스타임즈 구독과 좋아요 추천하시 Onson Jupiter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